아... 못 키워가지고... 아... 일단은... 목적지로... 히이루님 고아 안녕하세요 오늘 빠시네요 잘 오셨어요 사윤님 고아 안녕하세요 출퇴가 아직 안될거에요 출퇴가 아직 안될거에요 아... 그렇군요 잘하셨어요 포켓몬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갑자기 빵알을 외쳐줘야지 됐스 출퇴 감사합니다 오늘은 느긋하게 복스네일 방송을 시청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출퇴 감사합니다 아... 감자샐러드 3개 저베님... 저베님 오랜만이에요 잘 지냈어요? 뭐하고 지냈어요 다들 시험이라 많이 바쁘시죠? 너무 무리하지 마시고 만약에 공부하셔야 된다고 하면은 주저없이 공부하러 가시면 됩니다 방송 켜놓고 공부하셔도 돼요 할 수 있다면은 베리야끼 야이스? 민트초코! 민트초코 뭐하고 뭐야 바로 먹는거야? 아 민트초코에 엄청난 엄청난 역시 역시 민트초코 완전 사랑해 아 아 저렇게 올라가는구나 아하 저도 부로에요 저도 원래는 부로인데 3딜 저... 아... 민초 맛있지 저는 저기 엄마는 외계인 엄마는 외계인이 제일 맛있습니다 그리고 초코 약간 들어가는거 그거 맛있고 개인적으로 따지면은 민초는 그렇게 제가 원하는 타입은 아닙니다 체육과 관장 싸눈파티쉐프 단풍님 청쇄용의 의문 방신하면 안돼 아 아 레인보우 좋아해요 비슷하네요 역시 그시 그청이야 바로 들어갈 수 있는거야? 뭔가 들어갈 수 있는 조건같은게 없는거 있는거 아니야? 어디에든 있을거 같은 저 여자 캐릭 네모 얘기한 보람이 있었네 아이스크림 다 좋아... 아 진짜요? 좋은 상처약 3개를 손에 넣었다 아 아 아 그렇구나 이게 개인적으로 키우고 싶은데 이게 방송인으로서 방송을 켜서 해야되는데 흫 잘해 자주해야되는걸 자주 못해가지고 네 이게 이게 저 얼른 키워가지고 여러분들이 같이 하고싶은 마음이 굉장히 강합니다 흫 흫 어 민티시 맨티스님 고아 안녕하세요 흫 흫 야아 먼저 깨는 순서가 없으니 아 그렇구나 그래도 레벨 레벨 자체가 약간 올려야되는거 아냐 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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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리브 굴리기 흫 흫 흫 흫 흫 흫 뭐지 방금 Y 눌렀는데 흫 흫 흫 흫 흫 흫 흫 흫 흫 온리브.. 아아아아 아아아아 올리브.. 아아아아 아 효즈군이 과 아니야 아 그래요? 뭐야 얘네는 뭐야 버터풀같이 생기는 애 누구야 벌레 타입 체육관 좋은 냄새가 나 달콤한 향기 어떻게 하는거야 설명을 제대로 안읽었어 어떻게든 되겠지 여기가 체육관이잖아 체육관은 넓은데 넓은거 치고는 별거 없네 벌레 포켓몬이 굉장히 많다 뭐야 나는 사람들하고 대여하고싶었는데 포켓몬하고 이렇게만 할게 안한대네 오오.. 확실히 오픈월드라서 다르긴 다르네요 상디님 고아 안녕하세여 상디님 고아 안녕하세여 무슷 Luck 아 진짜요? 근데 스팔не시아가 같이하고싶다앙 아하하하하하 같이하고싶어요 진짜 같이 하려고 산거거든 이거 그냥 채우고 간장깨면 되는거 아니야? 무슨 굴리기같은걸 어떻게 하는거야 블랙킬러 니이코아 안녕하세요 다시 한번 들어보자 설명을 잘 들어야 됩니다 올리브 굴리기는 알겠죠 만득 공을 굴려서 공이 꼴에 나오면 태극한 테스트 클리어입니다 그리고 내년에 올리브가 많이 수확될거에요 올리브 굴리게장은 마을 아 마을 북쪽에 있다 회장에 있는 스태프들에게 들어주세요 어허 보면 제 지도를 보면 되겠지 여기구만 아아 오케이 간다 바로 이벤트 진행한다 갑니다 가자 가자 어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 플레이를 했어야 했는데 플레이를 못했어요 플레이를 아아 그냥 넣으면 되는거구나 그냥 넣으면 되는거구나 아 오케이 못한거죠 못한거에요 아아 이거 집중적으로 해야 되는데 이제 방송을 켜가면서 하려니까 뭐야 여기 넣는거 아니야 그니까 그니까 여기 맞잖아 넣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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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단 넣어봐 일단 넣어 일단 넣어 체육관을 클리어하려면 일단 넣어야돼 됐어 넣었어 넣는데? 그냥 넣는게 아니구만 그냥 넣는게 아니구만 사람한테 뭐 얘기를 해야 되는거구만 생각이 들었는데 스칼렛하고 바이올렛 두가지 있는거 동시에 살거 그랬나봐 내 성함 클리어입니다 당연하지 열심히 굴레어주세요 아 1도 없대요? 아 진짜요? 대신 나오는 포켓몬이 조금씩 다르다는 얘기 들었는데 스칼렛에 나오는거 바이올렛은 안나오고 바이올렛에 나오는거 스칼렛에 나오고 가자 이거 시간이 따로 있는거 아니겠지? 됐어 이렇게 집어넣고 이렇게 집어넣고 확실히 퀘스트다워 됐어 더 붙여라 유튜브 보러 고찐하리 유튜브 보러 가시는거죠? 아 앙산부레스 생일 아 거문콩님 다시한번 생일 축하드려요 오늘 거문콩님 생일 합격 이정도가지고 합격이라니 이 마을의 체육관의 레벨을 알겠습니다 지금 당장 싸우도 이길 수 있을 레벨입니다 좋아 근데 이거 아 방송 안할때 그냥 툴같은데 그냥 켜줘도 되나? 괜히 좋은거 놓칠까봐 이동하면 이동이동하면서 이동하면서 하고싶은데 이동하면서 하면은 녹화가 안되니까 아 쉬운게 했다구요? 아니 이것도 쉬운데 이것보다 더 쉬운게 했다구요? 근데 문양이야 왜? 어허 더 쉬운건 스타팅 팍 타입이 별로 안좋아서 아아 당연하지 저는 번역이나 병행하면서 시청할거라 아 알겠습니다 계시기만 하셔도 돼요 지금 몇분 계십니까 안녕하세요 고찐하리에요 팔로워와 시청해 고찐하리의 큰이밀입니다 자아 여긴 벌레입니다 불포켓몬이지 그러면은 뭐야 바로 뜨는거야? 어 이쁘게 생겼다 비비용 비비용이야? 아이고 이런 최종진화하면 벌레 내매 아아 진짜요? 단풍이라고 해 아아 관장이구만 너의 배지를 내가 갖겠어 아 그 부니발레나 아아 진짜요? 아 못잡았는데 아직? 이따 잡아야겠다 이따 잡아야겠다 아 아 아 아 액스 젠장 상격이 너무 안좋아 아 어 알았어 이 벌레같은 벌레같은 놈아 아 아 한번 세볼까? 물대포 분발 나 분발을 아 그래요? 강한.. 강한자가 이긴다 강한자가 이긴다 이거 언제 나왔지? 이거 언제 나왔지? 이거 나온지 한 102주 되지 않았을까요? 아 아 아 상속공격이구나 몰랐는데 아 타른툴라 포켓몬을 교체한다 불포켓몬 불꽃 체레가 있지 과란! 화살꼬! 벌레는 구워먹어야 제발 싸운다 들꽃에 가라! 근데 효과는 굉장히 있는데 에너지가 안달았잖아 레벨이 낮구나 레벨이 낮구나 아 젠장 화상을 입었다 아 진짜요? 14x13 아 어쩐지 됐어 이제 끝났어 끝났어 이제 화상 입어가지고 죽고 좋아 화상 데미지로 사망 깜지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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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체한다 일단은 좀 강하네 11x12x13이 제일 야 그렇구나 노말이에요? 노말이면은 고라파덕 가지고 염동력 쓰면 되지않나? 해보자 해보는거야 난 딱! 나는 저는 그거 잘 몰라요 격투.. 아 격투기 힐 있는 애로 해야되는구나 괜찮아요 괜찮아요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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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라파덕도 진화하면은 격후라고 멋있게 생겨가지고 싸운다 핑크들 pourquoi 염동력 뭐야 얘 뭐하려고 하는거야 뭐야 여기서? 테라스톰을 열었을다고? 오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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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화하면 에스퍼에요 알고있어요 알고있는데 일부러 그렇게 말씀드리는거에요 야오 젠장 골라파덕 화이팅! 너한테 내가 쏘지겠어! 젠장 안통하잖아! 도망가면 안되지 아니야 일단은 어쩔 수 없다 마구할킥으로 에너지 별로 안될거야 야아 오 마구할킥이 좋아요 다섯번 아오케오케 알겠습니다 안돼! 구라파덕! 다섯번 다섯번 왜요 다섯번이면 많이 때린거 아니에요? 좋아 하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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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기 초기 전광소카 쏴야되는거 아닌가? 비행기술이 없어 아 저기 있구나 아하! 근자했는데 레벨이 낮아가지고 끝났다 잘가라 잘가라 이야 효과 별로인데 당했어 레벨이 낮아서 그래 안되겠죠 역시 구악시 너로 정했다 아아 진짜요? 레벨을 확실히 올려야될 필요성이 있겠다 테라 테라하고 어 날개치기 물기술 쏴야된다고? 날개치기 쏴야되는거 아냐? 비행기술의 약점 아니었어? 야오 멋있어 멋있어 순 Dur 좋아 됐어 부가! 근데 한방이 당 있어 안될 수악지 안되がとう 아 진짜요 명사 신코난님 고아 안녕하세요 그래 Afghan 너를 정했다 한대만 때리면 돼 한 대만 때리자 포이즌 테일 동만 동만 걸려 동만 동만 안 돼 이런 쉬운 포켓몬한테 치고 싶을 수 없어 그치 다행이다 포이즌 테일 그치 됐어 됐다 끝났다 이겼다 아 어렵지 어렵게 깨긴 했지만 어쨌든 아 아아 쟤네들 레벨 안 오르고 있어 어떡해 해벌레 해졌어 젠장 저런 안 저도 안 저도 안 쓸 센터 아 그럼요 레벨을 좀 올려야겠다 일단은 꾸하수질 레벨업을 해가지고 진화를 시키고 애들도 좀 진화를 시켜야겠다 아 우파 진화하면 진짜요? 예 예 예 누워라고 우파 진화 왜요 우파 진화 귀엽다면서요 체육관 백상계화 교재 레벨 29까지 코켓몬 잡기여 시워지고 아 그렇구나 달려들기 아 기술 머신으로 더 만들 수 있다 오케이 또 만나자 돈은 안 주니? 예 돈을 줘야지 돈 줬니? 내가 이겼는데 배치만 주고 끝나는 거야? 아 진짜요? 누워가 지능 묻히고 누워있는 모습이긴 한데 일진은 아니요 아싸가 일진이 어떻게 돼요 토로토로토로토로 합격했어 아 성능은 역겨운데 성능이 좋아야 되는데 언젠가는 이제 다른 분들하고 배틀 같이 하게 되면은 4대4 배틀 같은 거 하게 되면은 저만의 포켓몬을 키워야 되는데 아 역겨울 정도는 사기라고요? 아 아 아 그렇구나 가자 일단은 회복 먼저 하고 여러분들 가지고 계신 분들하고 언젠가는 토오는 성능을 버리고 계엄 아 성능이 중요하긴 하죠 가자 근데 얘는 언제쯤 언제쯤 싸울 수 있는 거야? 아 오 진짜요? 그러면은 전설로 죽였으니까 걔가 전설 아니야? 네 누워는? 자 디그다 한번 하자 잡기 쉬워지고 레벨업을 좀 해야 돼요 오 토오는 사기 맞아요 아 진짜요? 아 진짜요? 벌써 사기의 포켓몬은 내가 하나 잡은 건가? 진짜 120대였나 그러잖아요? 진짜요? 천지까지 하키면 아 진짜요? 물대포 물대포 아 테럴 스타일 타입도 중요하다고요? 아 테럴 스타일 타입도 중요하다고요? 최대한 레벨업을 시켜가지고 최대한 레벨업을 시켜가지고 최대한 레벨업을 시켜가지고 체육과 관장을 또 잡아놔야지 아 진짜요? 하하하하 하하하하 레벨 12 13 좋아 도갑자 홍대신 당연하지 어 폰니 고아 안녕하세요 꼬리 흔들기 왜요? 아니 오자마자 고바쓰거라니 좋다는데 일단은 그 성능은 고씨나리가 봐야죠 물의 파동 고라파동 물의 파동 꼬리 흔들기 잊어야지 좋아 디그다를 잡으면서 저 디그다의 하반 저 머리 밑부분은 근육목 근육목 괴력목 깜친다면서요 머리만 있기 때문에 머리가 저기 저거여가지고 약점이여가지고 저렇게 당하는 것 뿐이지 누구야 얘는? 얜 뭐야? 미니브? 잡아볼까? 어차피 한방이 죽어가지고 뭐야? 그냥 잡히네? 그냥 잡히네? 아 잡아도 레벨업이 되는구나 아 어어 오케이 등록 완료 아니요 박스로 보내고 얘는 별로 그렇게 강할 것 같진 않을 것 같애 이상해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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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거부광 저기 뭐냐 리자 뭐냐 저기 파일이 이런 애들은 없나? 뭔데요? 화살곱인 테라타입이 뭐예요? 테라타입도 있어요 테라타입도 있어요? 난 그거 모르겠는데 테라타입이 뭐예요? 일단 보자 한번 테라타입이 있어요? 노멀 비행 노멀 뭐 없는데? 구세대몬 고스니 그거 아십니까? 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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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테라타입 아 진짜요? 아 그건 알겠는데 그건 알겠는데 그걸 어떻게 봐 짝가추 우리랑 함께 게임을 하시 아아 짝가추 짝가추도 있어요? 오 전기타입이야 어 진작 아팠구만 그럼 잡아야지 귀끼리 나오게 허졌다 그럼 포켓몰이 포켓몰이 나오면 되는 거야 아 타입 옆에 적혀있어요? 아하 진화시 탈모가 오는 어 레벨업한다 아니 진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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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 흥겨지겠지? 잘 흥겨지겠지? 잘 흥겨지겠지? 잘 흥겨져라 키도 커지고 그치 나쁘지 않구만 나쁘지 않아 악구아 꾸알쓰는 악구 불쩍해지는구나 철수 생각나지 철수? 차밍보이스 차밍보이스 뭐야 얘 얘가 짜... 아우 피카츄 있다 피카츄 피카츄 넌 내꺼야 잡아지기 쉬우니까 그냥 잡아 응 그냥 잡아 그냥 잡을 수 있어 괜찮아 25까지 레벨 잡을 수 있어 충분히 그냥 잡혀 굿! 피카츄 넌 내꺼야 너 나랑 같이 다니자 피카츄 피카츄 지닌 포켓몬에 넣는다 어 누굴 넣을까? 우파는 지금 진화하는 모습을 보고 싶으니까 일레즌 고라파독은 키우고 싶고 화살구독은 키우고 싶거든요 랄토스에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랄토스는 진화는 뭔지 알기 때문에 근데 박스에 있는 포켓몬 이건 내가 나중에 알아봐야겠다 일레즌은 전개있으니까 일레즌을 아아 진짜 늦었어 야아 확실히 딥테가 좋아보이는데 아쿠아쿠 아쿠아쿠 모미저를 좀 움직일 수 없다 때려 때린다니까 방어력이 떨어졌다 포켓몬을 바꾸면 되겠구나 맞아 왜 그 생각을 못했지 하하하하 저기 오늘 너무 잔인 잔인하지 않아요? 네 저리있는거 안사라지나 감전상태인데 아 안사라지는구나 그럼 감전상태를 치료 됐어 저런 허전 포켓몬한테 이렇게 당하다니 피카츄로 바꿔야겠다 역시 근본은 피카츄지 마비는 아아 진짜요? 탑리스 잡으시죠 탑리스? 오케이 탑리스 잡을게요 전기 쇼크 흡수방우가 크게 떨어졌다 전기 자서파 감전 그렇군 이건 꼭 필요하구만 감전하는건 꼭 필요하네 사랑의 열매가 되는.. 아 진짜요? 뭐야 오오오오오오 흉내내기가 있네 흉내내기가 있어 꼬지지? 안잡았으니깐 잡아볼까? 별로 잡기 싫지만 잡고 싶은 포켓몬은 아니지만 도감을 위해서 잡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래요? 별로 안 잃을 것 같애 아 맞아요 역시 아 피카츄 가 활살코 평범하게 다함께 도전 찾고 없으면 레이드 시작해도 되잖아 근데 얘 가지고 괜찮나? 레이드 시작 셔프트 트레이너 참가합니다 진짜 진짜 이거 취결을 못하는구나 아쿠아 가져 아쿠아? 아쿠아는 뭐야? 아쿠아기 지나면 아쿠아야? 어 얘 귀엽게 생겼다 아쿠아 너너따 아니 해안 기대 consig 음 좋아 나쁘지 않아요 오 좋아요 좋아요 효과가 별로 얼음 트라스탈 아 진짜요? 그래도 아까 화상을 입었기 때문에 금방 잡네요 금방 잡아 오오 강해 화살코 강해 오오 아 진짜요? 얘 귀여운 게임 같다 잡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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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넌 내꺼야 최강 초등학 게임 그때도 다녀온 초등학생이라고 이야 포켓몬 특신하신 엄청 뭐여 잡지 이거 잡지 잡히지 이건 바로 메이크를 잡았다 아아 아 엄청 늙음 확실히 1세대 포켓몬만 해도 엄청 늘지 아이에서 어른으로 지나다못해 아예 그냥 늙는 정도까지 있는 포켓몬도 있으니까 어 아냐아냐아냐아냐아냐아냐 됐어 좋아 안녕? 뭐야 쟤는 걸어다니잖아 뭐야 뮤같은데 안돼 도망가지마 가지마 가지마아 어어어 잡고싶단 말이야 파상 아 자 자 36 킬어뜨리고 네 잡죠 얘 지금 잡으면 안돼? 어 잡아도 되잖아 안녕? 뮤같은데 야옹이다 야옹이다 잡자 어어어 잡자 아 아아아아 그렇구나 비행테라네요 비.. 아 저 아 저 위에 저 위에 있는거 보고 비행인지 아닌지 알긴구나 야아 강하다 화상만 입히면 돼 화상만 입히자 화살코 어 졌다 안돼 나와라 피카츄 창의성은 피카츄지 피카츄 전기 4척파 이야아 역시 레벨이 레벨이 아 진짜요? 꼭 해야 되는구만 이미 마비되어 있다 아니다 싸우다가 뭐야 야오 야오 안 돼 후우 내가 널 키워주겠어 꾸악씨 너로 정했다 아 꾸악 너로 정했다 풀려라 풀린다 좋아 풀렸죠 잡자 고양이 두 바퀴 아주 좋은 스킬을 가지고 있구만 부자가 되기 위해서는 야옹이를 꼭 키워야 되는구만 냐옹 진인 포켓몬에 넣는다 아 아 그렇구나 일레즌을 보내버릴까 불 포켓몬 어차피 지금 화살고 있으니까 일레즌 약간 버터풀 같은 나비 포켓몬도 키우고 싶은데 일단은 센터로 가야될 것 같은데 이레즌 샷 시작 진해도 쓸모없고 아, 진짜요? 어..... 센터가 보이지는 않는구만 모라파덕 마릴린 있다 어 뭐야 뭐야 아 젠장 잡..잡혔다 고파 포이즌테일 어 잡아야된다 잡아야..있어요 저 이거 있어요 잡은거 있어요 안 키우는 것 뿐이지 네 안 키우는 것 뿐이지 한방이네 잡았어요 어 쟤 왠지 트레이너 같애 맞지? 야 아저씨가 초등학생 최강초등학생한테 우파 진화하는걸 보고싶어 음..별로군 이거지 아 저 녀석은 누군데요 vip님 구아 안녕하세요 진흙 뿌리기 내가 진흙 포켓몬인데 어? 진흙? 명중인이 떨어졌다 진흙 포켓몬에 흥지를 지켜 도게에야되야되한 진흙 진흙의 전기타입 광장에 A-PWD 아 진짜요? 명중률이 크게 떨어졌다 됐죠? 잡았어 일단은 애들 좀 살려야되가지고 그쪽으로 가고 싶은데 애들이 레벨업을 못하잖아 572원 어덕 로켓 일단 도망가 뭐지? 뭐지 얘는? 잡고싶다 잡자 뭔가 되게 사납게 생겼어 바로 잡히죠 야 야 멋진데 한번 때려야겠어 포이즌 테일로 야 혀로 됐어 이제 정신을 차렸겠지 싸워도 못이긴다는 거를 지금 잡는거야 그렇지 뭐야 이이씨 이 자식이 어악 우파의 독가시 됐어 이 정도면 충분해 잡을 수 있어 잡아 잡아 안잡히네 안잡히네 안 돼 우파 우파 안 돼 어 뭐야 날기나 물위에 뜨기 부스터 라든가 있어요? 그런게? 우파 당했다 근데 이거 포켓몬 다 당하면 어떻게 되는거에요? 어 되게 사납게 생겼는데 성능은 확실하다 꼭 잡고싶어 잡아야겠어 아 알겠습니다 아 알겠습니다 애송이 포켓몬이래 애송이 포켓몬 별로 키우고 싶진 않으니까 레전드 루트 역시 오픈 오픈월드야 뭐지? 왜 부스터가 있는거 하지? 부스터인데 왜 이렇게 안 빠는거 하지? 뭐야 이거는 아 아니구나 아 레전드 루트라는거만 하면 가능합니다 아 진짜요? 레전드 루트가 뭐야? 당연하지 페퍼 돕는거? 아 오케이 오케이 지도 한번 보겠습니다 아이고 잠 눌렀다 네 포켓몬 모양 맞아요 포켓몬 모양 있어요 이렇게 포켓몬 모양 있는데 이게 왜요? 원 모양의 포켓몬 모양의 포켓몬 모양의 이거 맞나? 이거 맞아요? 내가 이거 처음이라 잘 몰라 모자이크된 포켓몬? 아 모자이크된 포켓몬을 찾아야돼? 근데 안보...어? 이건가? 이거다! 이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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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맞죠? 이거 맞... 맞죠? 그치 오케이 오케이 됐어 그렇군... 근데 레벨을 좀 더 올려야될거 같은데... 거기 어려울텐데... 아 진짜요? 아우 진짜요? 못 깨요? 된장 슬프구만... 오픈월드인데 레벨 때문에 못 깨다니... 그렇다면 레벨을 올려주지... 아... 얘는 뭐야... 얘는 약간 디지몬처럼... 아... 디지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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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어... 디지몬... 디지몬... 레벨은... 저기... 나중에 올려야겠다... 거기 옆에 노란색 지형... 아... 노란색 지형이요? 노란색 지형은 어딜 얘기하는거... 이건 뭐야... 이건 뭐야... 뭔지 모르겠지만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면 저... 포켓몬도 좀 이렇게... 패주고... 아... 테라스탈 레이드 우글... 아아... 그래요? 지금 갈 필요 없잖아... 얘는 몇 해 지나가는거야... 어... 아... 바둥바둥... 바둥바둥... 좋아요? 이 기술? 난동부자쇼 공격... 자신의 AP 칩이... 아아... 16렙... 기술의 위력이 올라간다... 공격을 떨어뜨린다... 이걸로 바꾸자... 좋아... 어... 어어... 나 포켓몬인줄 알았잖아... 어? 아니 뭐야... 깜짝이야... 놀랬다... 약간 벌레 포켓몬 그건데... 기뚤두기... 기뚤... 기뚜라미... 그건가? 잡자 그냥... 도감을 위해서 잡는다... 귀엽진 않지만... 바로잡혔죠... 기뚤두기... 레벨업! 물의 파동! 드디어 기술다운 기술 이름이 나왔어... 물의 파동... 가을 공격한다... 위력 60... 명주 100%... 아... 무... 이게 물이구나... 그냥... 아... 진짜요? 일단 아쿠아제트... 이걸로... 이걸로 바꿀까? 어차피 분발은 필요해... 특수공격하고 전체적으로 다 올라가니까... 앤 별로 키우고 싶지 않아... 미안하다... 야... 밖에 있어... 이렇게 모여도 있네... 한 번에... 한 번에 상대하는 건 없나? 한 번에 하나씩밖에 상대 못하나? 아... 그치... 이런식으로... 그렇지! 그치... 내가 원하던... 내가 원하던 싸움 방식이 나오고 있어... 잘했어... 칭찬해주지... 잡아! 잡아버려! 뭐야... 아... 진짜요? 그렇게 잡았나? 뭐야! 활살구가 왜 레벨이 밖에 없... 아... 자... 잡아 그냥... 그렇지... 안 돼! 활살구 안 돼! 안 돼! 안 돼! 너는 내가 살려줄게... 어차피 레벨업을 해야하니까... 야옹 너로 정했다! 나와! 야옹은 레벨 몇 개 진화예요? 탈퀴기 음 피카츄 레벨업 잠깐 회복한다 하나 씌자 그 다음에 순서를 바꿔 아아 아 그래요? 얼마 안 남았네? 이야 이렇게 점프해도 다치지 않는 어 피츄다 피츄 피츄 안녕 그냥 잡자 그냥 해도 잡힐 것 같애 포켓 루키 나무위키를 얘기하는거죠 이거를 이제 공부를 좀 해봐야겠네 박스로 정성했습니다 라이츄 쫀독이 그럼 내가 지금 가야될때를 설정해보자 일단은 배찌를 설정하는게 날라나? 지금 이거 말고 동부 지금 배찌를 하나 땄으니까 배찌를 하나 더 따자 뭐 공중날개가 있네? 여긴 아카데미잖아 여긴 아카데미잖아 아 공중날개로 갈 수 있구나 오늘은 엄지와 중지가 없는 잘 오셨어요 플라톰 마을 동부 이건 뭐야 어어 아 진짜요? 공중날개 야 옛날 포켓몬처럼 어렵게 그 뭐냐 기술을 배워가지고 하는 그런게 없네 아 진짜요? 아 이런 이런걸 쓰면은 아 쓰 쓰지 말거에요 좋아요 오늘은 포켓몬으로 고스날이 힐링하는 날 몬스터볼을 좀 더 사자 오 슈퍼볼있다 슈퍼볼을 좀 사야겠다 지금 돈이 얼마 없으니까 다섯개만 사고 힐볼 몬스터볼 일단은 애들한테 삥을 좀 뜯어야겠는데 그 다음에 아까 마비가 안깨더라고 마비를 좀 사야겠어 삥이죠 포켓몬 포켓몬 배틀에서 이겨가지고 돈 받으면 삥 아닙니까 삥이죠 포켓몬 배틀을 통해서 합법적 삥을 뜯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합법적 삥을 뜯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합법적으로 뜯도록 하겠습니다 저런 애들한테 뺏는거야 아 이거 매니저 아니지? 자! 나한테 아 그렇구나 근데 그쵸 맞아요 여긴 아까 왔던데잖아 그러면은 합법적 삥을 뜯을 수 있는대로 가는거야 남부에이리어 남벽의 주인을 찾자 불꽃군단 아지트 자동 라이브 AP 되니까 좋네 아 진짜요? 그쵸 단베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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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를 얻을 수가 있네 어이구 보자 내가 지금 여깄잖아 여기 말곤 더 없잖아 사표나 낼까? 뭔 사표? 그래 아 오케 뭐야 아니지 아니지 잠깐만 나는 목적지를 설정할꺼란 말이야 한번도 안간곳은 그게 안되는구나 날기가 되는구나 날기 이렇게 되는데 그 다음에 여기 근처로 날면 돼 아 여기 근처로 목적지를 설정하고 최대한 날 수 있는 데가 여기잖아 좋아 엄지님이 사표내고싶대 무슨 사표? 내일 사표가 있나요? 네 가시죠 가시죠 하면서 레벨업을 좀 필수적으로 좀 시켜주고 혼자 할때는 레벨업만 중점적으로 좀 하면 되겠다 그래 생각을 잘못했어 아무것도 안하는게 아니고 레벨업을 했어야 됐어 아 28이에요? 오케 확인 얜 뭐야 아 잡았던 애구나 필요없어 저리가 갈색지역이 레전드로더라구요? 진짜요? 아저씨한테 합법적 삥을 뜯어주마 학생이라고? 아 물론 그치 학생이는 나이가 없지만 나이랑은 상관없지만 아 위 헙 물에 파동 아 교복 이분하학생 오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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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Pas7m2 마비 마비.. 마비치료제를 좀 많이 찾고 다행이다 교복이다 학생이다 또 걸리는거 아니겠지? 그치 어우 깜짝이야 놀랬네 됐어 잘가라 나에게 돈..돈네나 돈네나아아아 학생웅비 이름도 약간 어린..어린..어린아이 이름같애 660번밖에 없어? 이런.. 아까 갈색루트가 레전드루트라고 했잖아요 여길 얘기하는건가? 여기..여긴가? 밑에? 이거? 이거에요? 맞는지 아닌지만 확인 아 이거 얘기하는건가? 아.. 지도에서 밑에 이거? 로스트 삼아? 아 오케이 좋아요 목적지로 설정한다 가면서 얘 한번 잡아주고 가면 되겠습니다 좋아 나쁘지 않아 그니까 그니까 지금 나는 이쪽으로 어쨌든 이쪽으로 가야되니까 가는 도중에 얘네들 만들면 되겠구만 오케이 됐어 가는 도중이야 벽 탈 수 있나? 목 타는구나 이런 음 뭐야 이래 포켓몬이 아아 진짜요? 아 먼저 공격해 급소를 때려 급소를 때려 고 고라파덕에 좀 있으면 진화를 아 진화를 레벨업을 하는군 아니 이곳은 가는곳이랑 정반대긴하지만 치료를 한번 하고 갈까? 여기는 내가 땄던곳이니까 큰의미가 없습니다 우와 어 뭔가 귀여운 포켓몬이 있다 잡자 아 진짜요? 이런 이런 나쁜 나쁜 교장 빵 포켓몬 진짜요? 가자 쫀독이 아 자발쩜터 캐릭터구나 아 아 아 잡눌렀어 잡눌렀어 아 번개없는 벌레 어 아 만들 수 있는게 있구나 오오 나쁘지않아 쫀독한 강아지 하고 이동합니다 쫀독이 강아지가 아아 일본어가 이누 아니었어 이누? 강아지 일본어가 이누 아니었어? 개 강아지 이누 아닌가? 가자 부스터 전 몰루 자 왠지 삥을 뜯어야 될 애들 어 삥을 뜯어야 될 애들이 좀 늘어난듯한 느낌 어 안녕 나에게 돈을 내놔라 정당하게 삥을 뜯겠다 돈 내놔 화샬꼬빈 룰피캐몬이라고 아쿠아제트 돈 내놔 돈 내놔 돈 내놔 돈 내놔 돈 내놔 이겼어 좋아 일턴 얼마줄거야 728원 천원을 달란 말이야 천원을 뭐야 얘는 뭐지? 처음 보러 포켓몬인데 뭐지 뭐지 왜이렇게 표정이 안좋은것처럼 생겼지? 캡사이 진화하면 캡사이신데 나? 오 나와 아 아 국제대 포켓몬 아 그래요? 빵 오 역시 폴포켓몬이구만 성장을 썼다 레벨 레벨 15잖아 그리고보니까 효과가 별로인듯하다 오 효과가 굉장했다 그것도 아닌 녀석이 잡아! 원래 상성 따윈 다 무시해주는 겁니다 잡았어 됐어요 이렇게 하려고 제가 한거에요 풀포켓몬 많으니까 약간 이제 그 새 새 새 포켓몬으로 바꿔야겠어 일렉트릭볼 흐흫 생성이 너무 안맞지 안맞지 캡사이신 아 그럴거 같애죠 캡사이 봐봐요 신이 신이 별로 키우고 싶진 않아 일단은 바꿔야겠어 아이고 아 젠장 여자가 뭐야 돼지같은앤데? 코끼리 코끼리같은애구나 야 야어어 코코리다 아 진짜요? 정광석화 아는친구 나오면 아 진짜요? 구르기 아니 야 뭐야 구르기가 왜이렇게 세 잠깐만 아니 애가 작은데 구르기 하자마자 바로 바위가 되는거 봤어요? 안되겠다 바둥바둥 한번 써볼까? 뭐야 별자나? 구아구아구아 안녕하세여 젠장 당했다 급격히 맞았어 젠장 지우몬 강함 아 그렇구나 지우몬이면 더욱더 잡아줘야겠는데 나와라 피카츄 일렉트리폴 뭐야 효과가 없대 우와 한방향 아 그치 레벨이 낮 레벨이 낮으니까 그럴 수도 있겠다 바위니까 꾸악스 그치 꾸악스를 악꾸악 악꾸악 전기는 물에 안좋혀 오늘도 배웠습니다 땅한테 전기것이네 왜냐면 방전되니까 상중 따위는 잊어버린지 오랩니다 젠장 두 마리나 죽었어 아 젠장 두 마리나 죽었어 잠깐만 얘도 순서로 바꿔 피카츄가 원래 약해요 아 진짜요? 어디야? 피카츄 지우 포켓몬이잖아 피카츄 지우 포켓몬이잖아 좋지 어? 저기 왜 이제 삥을 뜯어야될 애가 되는거 같애 돈만 줘 나한테 이기 내가 이긴걸로 하고 돈만 줘 아 지우 피카츄만 줘 오 얘 처음본다 뭐지? 에스퍼 포켓몬 같아 왠지 염동력 미라니뿔 흫 염동력을 다 깎았다 야 쓸 수 있는거를 4나 깎았어 아 진짜요? 그물 때리는건 안통하겠네 아 고스트구나 고스트처럼 생기긴 했어 잡았다 네! 상정 따윈 가볍게 무시해주는 나중에는 물 포켓몬에다가 전기가 하고 막 전기 포켓몬한테 막 불 막 쓰는거 막 그런걸로 하면 되게 재밌겠다 물기 야옹의 물기 마구하키고 울음소리 할퀴기 아 진짜요? 돈네나아 아 근데 기절한애를 약간 회복하고 기력의 조각 아 아까운데 어! 나완숭이 있다 내가 아는 포켓몬 나왔다 격투 포켓몬 잡자 얘 그냥 슈퍼볼로 잡겠습니다 아니지 아 망키구나 그냥 몰타볼로 잡히겠는데? 아니네 이런 안돼! 에이! 쿠라파다 간대 그치 염동력으로 너한테 향성이 향성이 대단하지 그치 효과는 굉장했지만 에너지는 별로 안달아픈 역시 레벨이 어어 뭐야 지구 던지기 안돼 고라파덕 아 당했다 얘 잡고나서 바로 센터 돌아가가지구 해놔야겠다 야옹 너로 정했어 나와 물기 물기 나인이 대나포 깨줘요 대나포가 뭐예요? 격투에 노말 상성따위 가볍게 무식 야 망키를 잡았습니다 야 망키를 잡았습니다 아 성원숭 맞아맞아 성원숭이구나 별로 어 진짜요? 어? 성원숭의 진화가 또 있어요? 어 그러네 진짜네 뭐야 아니야 아니야 잠깐x3 야 나 가만히 있었는데 시비를 걸어 포이즌테일 포이즌테일 진화조건 아아 진화조건이 있구나 그저 하트 우파의 독가시 오오 됐어 이제 끝났어 몬톤 박치기 오 내가 끝날 뻔했네 전원이 꺼지 로토딜 됐어 좋아 나쁘지 않아 레벨업었고 일단은 센터로 가야겠어 근데 이동하기가 너무 쉬워가지고 그런지 그니까 출첵하신걸 예 출첵하신걸 못봤네 출첵 끊기게 생겼구만 생일을 등록할 수가 있네 좋아 됐어 되게 많게 넣죠 어떻게 넣어요? 아 박스에서 고를 수 있겠다 망키 놓아준다 누구로 바꿀까? 피카츄는 어차피 다 아니까 이렇게 바꿀까? 피츄 피카츄 박스는 계속 저장할 수 있는가 보구나 8개까지 있는구나 8 나웅 왜요? 나웅 왜요? 나웅 진화시켜야지 나웅 지금 할 얘는 하나 맛보돈 얘는 하나 내려놓아주자 네 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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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포돈 별 쓸데 없는데 아 진짜요? 캡샤이 깨물부기 이동한다 루리를 키우자 그네 야웅 대신 유이를 이렇게 키우고 그리고 이거 페북 다시 안해도 되겠지? 아 룰리리에요? 어 뭔가 빠르다 응 캣포키몬이군 물대포! 그-그르게요? 네 찌르고 잡았나? 안잡았던거 같은데? 잡자 화살코빈 조장님 아 진짜요? 음 레벨업 역시 없었어 그치 어 진짜요? 어? 왜? 왜? 왜왜? 왜 자살새야? 지우가 버렸나? 지우가 보고 포켓몬 1,2,3 해가지고 막 피존2 버리고 막 그랬잖아 아까 핑 뜯었던 애다 안녕? 다시 핑 뜯을 수 있겠니? 에이 젠장 돈 더 줘 있는거 다 내놔 아 진짜요? 피존2 의문의 일배 그러게 피존2 건들지 말걸 어? 귀여운 애다 얘는 진짜 강아지 씨멍겼다 암멍이 암멍이 아 아 누가? 왠지 멋있어 보일 거 같은 이름같다 왠지 멋있어 보일 것 같은 아 진짜요? 아 안돼! 잡을려고 했는데 아 안돼 한마디 더 한마디 더 사슬묶기 사슬묶기는 뭐지? 자동전기술 아 오케이 좋다 염동력 일단 버릴까? 어차피 염동력 또 하나 나올거 아니야 된장 에이스4 포켓몬한테 염동력은 치명이긴 맞지만 네 사슬묶기 쓰실거면 염동력 버리는게 맞죠 뭘 버려야돼 아 실전 배틀 나중에 할거에요 네 그니까 물대포 물의 파동 이거 할까? 왠지 좋아보여서 이거 좋아보이잖아 하실거면 뭘 버려야돼? 마구앓히기를 버려요? 이거 좋지 않아? 오케이 어때 시간이 없어 나중에 다시 배울수 있으니까 일단 잡자 왠지 개 그 개는 키우고싶어 어디갔어 그 개 그 개 그 개 개 개 포켓몬 개 포켓몬 개 포켓몬 안잡아 못잡았던 앤거 같애 음 잡자 그렇구만 고신나니는 초보 포켓몬이었어 포켓몬 트레이너지 이런거를 이런거는 이제 그 스토리만 안가면 되지 레벨은 올릴수 있는거네 좋아 알았어 이제 출퇴근할때마다 이거 합니다 좋아 오지마 잠깐 기다려 나 저 강아지 잡고싶어 강아지 강아지 좋아 일로와 넌 내꺼야 특별히 내가 슈퍼볼로 잡아줄게 한방에 슈퍼볼이 비싼 비싼거 알지? 내가 너 특별 대우해주는거야 좋은 포켓몬이라서 좋아보이는 포켓몬이라서 됐어 안몽이 잡았어요 안몽이는 키우고 싶어 진인 포켓몬 왠지 키우면은 되게 굉장할 것 같애 망키 버려 뭐지? 어? 얘네 뭐야 고양이 대 강아지 저는 되게 어려운 질문이다 고양이 대 강아지 귀여우면 다 좋아가지고 얘는 뭐지? 카르본 오 되게 이쁘생겼다 바로 잡자 그냥 포볼 남발 그치 강아지 근데 고양이도 이쁘기도 하고 강아지도 이쁘기도 하고 힘 꺼치기 진화체에 밤으로 추천드려요 아 밤? 그 강아지 얘기하는 거죠? 카르본 오 뭔가 되게 세 보인다 불포켓몬이 누가 했지 화살코 있고 암몽이 다 키우고 싶은 애들인데 낮에 안정적이긴 한데 아 그래요? 이거 애니메이션에서 본 적 있어 어떤 포켓몬은 되게 막 궁극 있잖아요 저기 석양에서 진화를 하면은 되게 막 석양에서만 진화하는 포켓몬 아니지? 다른 포켓몬으로 해가지고 석양에서 하면은 막 준전설 포켓몬 되는 막 룰이 버려 아 키우고 싶은 포켓몬이 많은데 여섯 마리까지 밖에 못 들고 가니까 뭔가 좀 좋다 얜 뭐지? 어 얜 뭐야? 되게 이쁘신겼다 와 근데 여기 레벨이 17이야 아 진짜요? 몬스터볼 잡자 몬스터볼 잡자 오케이 잡았고 하늘하기 네! 레벨을 올리면 돼 아까 말한 친구가 주황색의 맞아요! 애니메이션이 본거 같애 맞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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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레벨은 나중에 나 혼자 있을 때 레벨을 올리고 황홀의 모습 맞아 아 진짜요? 전장 안되겠다 바꾸자 포켓몬을 바꾸자 카르본 아아 특성이 숨특이야 숨특은 또 뭐야 왜 이렇게 어려워 포켓몬이 이렇게 어려웠나 한번 네 성능 한번 보도록 하겠어 1등이면 절대 황혼이 안돼요 아 진짜요? 그 특성을 어떻게 봐요? 아 숨겨진 특성 그러면 못본단 얘기잖아 이야 멋있는 야 내가 잡은 포켓몬이 바로 아 포켓몬 하긴 하시면 다 보여요 아 진짜요? 야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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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올리불꽃 1등은 일반 특성아아아 자 HHTV님 팔로워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고스나리입니다 팔로워와 시청해 고스나리의 Q미대입니다 유튜브도 알고있으니까 유튜브 구독 한번씩 눌러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어서오세요 안되겠다 잡아 잡아가지고 그냥 레벨업 레벨업하고 레벨업은 나중에 제가 일단 출퇴근하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스토리 같은 경우에는 스토리 위주로 할거면은 레벨을 많이 올려야겠어 스토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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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하! 아 고하 고하 고하라구요 고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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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뭐야 말같이 생긴 했다 잠깐 아.... 암멍이 암멍이를 키우고 싶지만 일단 압..압과 뭐지? 망..망..망아지? 망아지 처음 망아지인데? 말마드 머드나기 이야 효과가 굉장했다 아 아 잡아주지 아 진짜요? 나쁘지 않아요 별로 큐이고 싶지 않은 포켓모잉이네 로우킥 로우킥? 분발 물대포 응애 반드시 선제공격한다? 이거 이거하자 어서와요 잘오셨어요 유튜브 구독 한번씩 눌러주시면 감사합니다 머드나기 진화에도 그렇게 멋있을 것 같진 않아 워 진화 진화한다 우리 화살쿠가 진화하고 있어요 진화하고 있어 진화하고 있어 진화하고 있어 진화하고 있어 이게 피존 피존투처럼 이렇게 카리 카리스마我們 불화삽인 meet ک PARTw 좋잖아요 어어어 잠깐만 아 잘못 눌렀어 니트로차지 배웠어 했는데 아 아 왜 B로 눌렀지 뭐야 너무 자갈수 안보였어 아 그냥 밟아 음 한카있어요 아 그래요? 캡사이신 캡사이 맨날 가르기 아아 오 아파 물포켓몬에 풀포켓몬에 약하구만 확인 어 머드 진화하나? 힘껏치기 캡사이 난난나나나 철천만니 출첵 감사합니다 오늘도 고스네이버니스로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잘 오셨어요 순서를 바꾼다 이제 너의 너의 효과를 보일 차례가 왔다 어 핑트들 내가 하나 있구만 무의 극에 달하기 전에 나한테 돈 내놔 포켓몬넷이 니가 직접 싸우면 돼 포켓몬넷이 니가 직접 싸우면 무의 극에 달할 수 있어 왜 자꾸 물쓰는 니가 이렇게 오! 루카리오 루카리오 루카리오를 여기서 보게 되다니 포켓몬로 포켓몬로 저는 잘 몰라요 저는 잘 몰라요 포랄못이에요 저 1세대 포켓몬밖에 몰라요 제발 쪼개주세요 마판 쪼개 효과가 굉장했다 자 돈내라 돈내라 840원 많이 줬구만 잘했어 응 쓸모 있었어 돈내라 아 격축타임의 약점은 오케이 확인 어 물에 빠지면 죽을 것 같애 어 중진님 어서오세요 아 엄지검지 중진님 다 모였어요 허겁지어 물속에서 나왔다 그렇구만 이거 포켓몬한테도 에너지 담아 안다네 어 얘 뭐야 얘 처음보는데 야 올해는 그냥 브이제일 브이제일 봤는데 브이제일 본 것 같은데 야 바꿔 가겠네 물포켓몬이네 그리고 오니까 던진이 더 왔으니까 안 돼요 가지마요 물포켓몬이니까 풀포켓몬이 없잖아 독 땅 아니야 물포켓몬이니까 약점이고 뭐야 쌓일 수 있는 애가 없잖아 쌓일 수 있는 애가 없잖아 아 아 젠장 안 되겠다 일단 넌 기절해라 어쩔 수 없다 그런 마법이 화살골은 물타입이 되었대요 잡자 아 아 젠장 아 잡았다고 생각했는데 나도 안 돼 나 이제 물타입이라고 나 이제 물타입이야 물타입이라고 잡아 아 아 젠장 저 채굴할 거예요 저 자유될레 될 거인 뭔소리예요 한 대 더 때리고 포켓몬볼 많이 쓴데 중진님 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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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MC 주지 하이 주지 가지마 주지 잡아 주지 VG 등록 완료 아니요 아니요 잡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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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갓 아니야 아 근데 물포켓몬을 상대할 수 있는 포켓몬이 없네 역시 풀포켓몬이 필요한 약간 약간 그런 느낌이 들긴 하네요 야 야 이렇게 하고도 안 다치는게 신기하다 뭐야 오 고스티 있다 오 나의 나의 아이덴티티 나의 아 나의 아이덴티티 나의 아이덴티티가 근데 얘는 얘로 하면 안되잖아 전기 물한테 좋아요 아아아아 그러네 안 최면술 주문 자나? 자지마 후 그래 자라 슈퍼볼로 잡아줘 내 아이덴티티는 역시 슈퍼볼로 잡아줘야돼 아이덴티티는 역시 슈퍼볼이야 오 뭐야 슈퍼볼 하나 더 쉴거야 잡을 수 있을 것 같은데 내 아이덴티티 내 아이덴티티 내 아이덴티티 아 안돼 안되겠다 좀 공격을 해야되겠.. 네 깼니? 얘 뭘로 해야되요? 에너지가 다 없네 불 불 불 불 뭐야 포켓몬을 돌아오게 할 수 없데요 왜? 아 검은 눈빛 아아 나 누구한테 쫙 쫙 쫙 나 지금? 어 깜짝이야 놀래나 아우 야어어어 내 아이덴티티 역시 세구만 어우 최강쿵도 오시니 도안이 하세요 아어어어어 내 아이덴티티 내 아이덴티티 자꾸 잡고 알겠어 그냥 잡아도 될 것 같은데 괜히 슈퍼볼 막 이렇게 엄청 졌는데 잡았다 됐다 고우스 잡았다 내 아이덴티티 고스나리 고스나리죠 네 아 아 그래요? 쓸모가 많았죠 라고 하는 것만 있으면 지금은 쓸모가 없다는 뜻인가? 고스트 독이네 아 화살꾼은 진화 좀 더 시키고 싶고 됐고 악구악은 거고 불 포켓몬이 2개고 지금 풀 포켓몬이 없지만 아 카르본 아 카르본도 키우고 싶은데 암멍이 키우고 싶고 우파를 아 풀은 크게 상관없어 아 진짜요? 우파를 보내버리자 그래 좋아 일단은 회복을 시키러 가자 스피 론 바위 땅 바위 땅은 물로 커버돼요 아 진짜요? 암빙을 뜯을 수 있는 애들이 많이 없어서 좀 아쉬워 아이고 잠을렀다아 아냐아냐아냐 또야또 사러왔어 슈퍼볼을 좀 사자 그 다음에 마비치료제는 지금 충분히 있으니까 잠깨는 약 두개만 더 사고 몬스터벌리아 사야죠 열개 못자네 돈이 없네 돈이 없어요 팔아야되나? 지금은 세입 오케이 오케이 확인 이거 레벨업은 제가 따로 하겠습니다 스토리 진행은 방송으로 하고 레벨업은 제가 개인적으로 따로 할게요 돌돌국이는 새 포켓몬한테 좋은거 같은데 아아 프리미어볼이라고 받는구나 어우 안돼 라비 걸리면 안돼 안돼 아 한번 쏴야되잖아 고바 아아 왜 고발요 몬저림이 풀렸다 전기 쇼크 아 째려보기 그림자부심 모래뿌리기 앱 지금 기결이 크게 없네 뭐 안맞았다고? 아 그래요? 얼른 자요 네 수고하셨어요 잘자요 엄지 검지 중지님 잘자요 잘자요 여덟 분입니다 많이 있네 많이 계시네 보통 포켓몬하면은 많이 안계시던데 소면빠집니다 안돼 뒤엔 불꽃에 좋아요 아 진짜요? 불꽃에도 좋구나 근데 이렇게 어 전설 포켓몬을 보고도 흔한 포켓몬이란 뜻이죠 흐하하하하하 썸네일 귀찮은데 샵해내면 관계없어요 네 그러셔도 됩니다 나나나나나나나나 강요가 아니니까 썸네일러는 강요가 아니니까 포켓몬을 바꾸자 아까 저희는 들어올 때 마음대로였지만 나갈때는 누굴까요? 어느 고스날일까요? 아뇨? 좋아 나쁘지 않아 슈퍼볼? 좋아 아이템 치곤 괜찮았어 고스날일까는 뭔데요 흐흐 안나가셨으면 한다는거죠 왜냐면은 강요가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께 뭔가를 두려워해서 하는게 아니기 때문에 실제는 강요를 할 수가 없어요 하시다가 안되실 것 같으면 나가셔도 관계없는데 안나가시면 좋다 이거죠 어... 신고만 남겨둘 수 있어요 굳이 활동을 그렇게 크게 안하셔도 돼요 바라마 불어라 잘자요 어? 어 이런 애한테 천원이나 삥을 뜯어야 되다니 어? 아는 포켓몬이다 불포켓몬에 가장 약하지 새우리불꽃 불꽃의 소용들에 갇혔다 됐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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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꽃 때리 한번 해주면은 끝 뭐야 뭐야 마비 걸리는거 아니겠 어 안돼 안돼 때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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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발 때려 그치 좋아 이 애한테 핑을 띄는거는 좀 뭐 양심의 거리낌 거리낌이 있지만 어쩔 수 없지 포켓몬의 세계는 냉정 예 냉정하다고 448원 역시 어린애라 돈이 많이 없구만 챌린지 다이브 미칠 것 같애 왜요 점프로서 저쪽으로 갈 수 없겠지 쟤 잡고 싶은데 어어어 아냐아냐 날씨의 영향이 없어졌다 도망가 다리가 있었잖아 좋아 이제부터 플랜을 다시 짜도록 하겠습니다 어 저기 삥띠들레가 있다 생겼다 일로와 헤이헤이 히차이크 중인데 히차이크 중인데 아 백테커 아 백테커 나 학생이었으면 진짜 깜짝 놀랬다 야 쟤 머리 모양이 약간 포켓몬 불가 챙겼는데 성장을 썼다 공격이 올라왔다 하지만 너는 끝났다 왜 우리 됐다 끝 삥띠들레가 하파투 띵입니다 그냥 달라고 한거 아니에요 포켓몬 배틀에서 이기면은 지면은 돈내놔라 돈 내놔라 그거죠 포켓몬 배틀을 정당하게 하고 하는 겁니다 정당한 삥입니다 우측에서 계속 희isen 이수 다큰 어른이네 어흥 아니에요 말이 그렇다는거지 에이 좋아 나쁘지 않아 드디어 도착했다 나쁘지 않구만 알겠어요 오오오오오오 뭐야 진화체 있나 아니구나 깜짝이야 놀랬네 진화체인지 알고 깜짝 놀랬네 자 또 빙을 뜯으러 가볼까 자 저 아저씨가 기다리고 있어 어 진짜요? 자주 유용하면 펑크한다고요? 진짜요? 그럴리가 야옹이 카드곤 페오리 불꽃 아 진짜요? 칼퀴기 하지만 불꽃째리를 내가 날림으로써 너는 아 챔피언전까지 거기 그렇게 아 그래요? 화창 데미지 있고 저거 데미지 있고 두가지 데미지를 입죠 아 그래요? 좋아 삥 뜯었다 너는 한 천원정도 가지고 있을거 같은데 천원 내놔 나는 구라 재밌었나요? 재미없었어요 천오백원 역시 내 예상은 정확했어 어? 새로 보인 새로 보인 포켓몬이 있다 아니야 아니야 얘는 처음봐 족제비같애 아니다 봤던거 같은데? 로킥 한마귀 한마귀 죽었네 얜 뭐지? 잡어 모르면 잡어 뭔가 버셔프 팀몬같다 베베솔트 베베솔트 떨어뜨리기 여어어어 잡자 포켓몬 도감을 채우기 위한 한가지의 과정일 뿐 아 소금을 소금을 만든다 베베솔트 넌 내꺼야 일단 이쪽이 아닌데? 뭐 깜짝이야 못깜짝이야 저긴 내가 갔던덴가? 갔던데네 때려봐 15 싸우는거는 나중에 싸우자 일렉트리풀 아아 일렉트리풀 두루구두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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 좀있으면 운동할 시간이 다가옵니다 오늘은 저기 방송을 끄지 않겠습니다 왜냐면 어차피 뭐지? 스위치로 좀 방송하고 있는거기 때문에 스위치방송 그대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말씀하세요 야 근데 뭔가 포켓몬 하고 이질감이 좀 있다 포켓몬이 원래 오도바이를 타나? 아 아 브레는 아직 해외 해외 못 치니까 안 되는구나 정기공격은 바위타입에 몇 바위타입에 몇 배 딜? 글쎄요 모르겠는데 두배 아니에요? 두배? 좀 오픈월드 느낌을 내려고 아 뭐야 대공의 주인이 있는것 같다 대천천 아 버그월드가 되버렸어요 아 그러네 두배 한 배 한 배 왜 한 배야? 그렇다는 정배잖아 어떻게 올라가 올라갈 수가 없는데 아 저기 올라가는 길이 있구나 아닌데 올라갈 길이 없는데 아 전기 바위는 초로 한 배에요 아 진짜요? 전기 땅 0배 아 진짜요? 이렇게 가야되는구나 어 삥을 또 뛰는 사람이 생겼다 땅 전기 2배 아 와 삥을 뛰는 어 뭐야 누구지? 뭐야 얘 뭐야 뭐야 아까 떤 애 같은데 무음아 잡자 아 제가 아는 보켓몬 센터가 아니에요 맞아요 저도 제가 아는 보켓몬 센터가 아니에요 저도 1세대 시절 보켓몬 스터 유저여가지고 시대에 많이 뒤떨어졌죠 저 잡자 잡고 무음아를 잡았다 오케이 무음아 개똥 뭐야 기술 뭐 뭐 뭐 뭐였지 뭐였지 아우 바보 아니 안좋은 안좋은 안 1세대 아웃 때 몇살이 안돼요 안되 네 이제 우가하면은 나이나와 고취나리가 나이를 비밀로 하고 있는데 나이 나와버립니다 퀣납니다 까비 고취나리도 킬 납니다 까비 뭐시나 해도 어? 뭐야 저는 컴퓨터로 했어요 컴퓨터 컴퓨터 저는 컴퓨터로 했어요 오 복돌? 복돌이 뭐야? 처음 들어보는데? 안녕? 대졸이에요 직장다니면서 대학 나왔어요 대단하죠? 가짜 불법 대단해요 그쵸? 저도 대단하다 할 소리 많이 들어요 4년제 대학 나가가지고 낮에는 일하고 밤에는 공부해가지고 4년만에 졸업했습니다 대단하죠? 고스나이는 또 한다면 하는 성격이 있어가지고 물론 그게 좀 더디긴 하지만 그쵸? 그래서 학생분들의 느낌을 알고 있어 학생분들이 그래서 진짜 힘들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일을 얼마나 하신 거예요? 엄청 했죠? 네 제가 학생때부터 일했어요 학생때부터 이즈음 장학금 받으면서 했어요 첫번에만 해피 내고 장학금 다니면.. 장학금 받으면서 다녀가지고 돈은 1학기비만 냈어요 아 근데 장학금 해봤자 그 나라에서 지원해주는 장학금 있잖아요 네.. 그거 다 지원해줘요 웬만하면 전북도 괜찮게 나오면 다 지원해주는거기 때문에 쉿 거기까지 이거이거이거이거 고시나리 나이 캘려고 다들 지능캐되셨어 아주 그냥 애기할 수 없습니다 고시나리가 아무리 만만해보여도 그래도 타입은 지능이라고요 에스퍼라고 에스퍼 저를 속일 수 없어요 쁠 그치 군대를 갔다왔기 때문에 그나만 나이에겐 그만하죠 네 나이에겐 그만 아하하하 목소리로 40 플러스 왔어 뭔 소리에요 그렇게까지 나이 안먹었어요 충격! 나 지금 충격먹었어 지금 이 목소리가 40이래 말이 돼요? 어 뭐야 저 포켓몬인가? 아니구나 아하 안 알려줌 안 알려줄거에요 네 안 알려줄거에요 저하게 포켓몬 셀터만 들리고 오늘 포켓몬 방송 예외까지 마무리하고 한 20분 쉬었다가 바로 운동방송 들어간 다음에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리 늙어도 오 잠깐만 잠깐만 도망 도망 군대 군대 그쵸? 군대 많이 짧아졌어요 긴다고 긴다고요? 맞아 맞아 24개월이 기본이였어요 레벨은 제가 출퇴근하면서 꾸준히 틈틈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24개월부터 해가지고 쭉쭉쭉쭉쭉쭉 줄어들었죠 이제 그래서 18개월까지 된거죠 학교에서 하는것때메 학교에서 하는것때메 그... 아... 국군 그쵸 육군이었습니다 육군 나라를 지키는 육군이었습니다 10. 1. 2. 1. 4.